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걸스 타이쿤을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판다. 이거는 손 가봐요. 곰돌이도 귀엽다. 스쿨걸도 있고 이 이빨은 강해보이는데? 무지개까지. 이 고양이로 해볼게요. 타이쿤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데 이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계속, 오, 클릭. 클릭 안되네. 들어가면 제게 되는 건가요? 오, 들어왔다. 오호.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오랜만에 왔더니 돈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여기. 어, 이건 아닌데. 아, 앞쪽에 드로퍼가 있었군요. 아, 맞어. 이게 떨어지면서 하나씩 해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해금하는 거였어.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다 지으면? 저 옷이 나오겠죠? 오, 벌써부터 싸우는 거냐고? 빨리 벽을 만들어서 제 타이쿤도 지켜야겠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드로퍼들을 구매해 줄 거예요. 아직 얼마 없잖아. 돈이 빨리 모이지가 않아요.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것저것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판다 인형 나오나 보다. 오호, 좋아. 계속 똑같은 걸 하려다 보니 심심하네요. 벽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쪽에서 빨리빨리 떨어뜨려줘야 금방금방 모이겠죠? 빨리 저도 고양이 옷을 얻고 싶어요. 저기 설치되어 있던 게 하나씩 나올까요? 구경을 가봅시다. 어디로 가지? 다들 만들어진 데가 많이 없어서 캐릭터를 구경하러 갈게요. 여기. 다 엄청나게 귀여워요. 판다 옷을 얻으러 가봅시다. 레이저로 잠겨있잖아. 저기요. 저 한번만 구경시켜주세요. 열어줬다. 이쪽에 이거 판다 인형이랑 무기. 무기는 챙겨가야 돼요. 저희 집에 아직 없기 때문에. 인형도 판다 인형. 야무지게 챙기고 이 위쪽에 아하! 여기 있다. 요거 얻을 수 있구나. 그래 이 판다 아바타를 한번 저도 입어보겠습니다. 짠! 하하! 아 이거 모자 쓴 것처럼 엄청 잘되네? 오! 마음에 들어요. 이제 얻을만한 건 얻었으니까 저는 이제 가볼게요. 고마워요. 예쁜 걸 줘서 요것도 챙겨가자. 하하! 우리 집에 없는 모든 걸 챙겼습니다. 오! 하트가 막 나오고 있어. 판다니까 판다 인형을 들고 아까 앞쪽에서 봤던 캐릭터랑은 살짝 다른 판다 인형이지만 어? 이거 저 지나가면 꽤 꼬닥하는 거 아닌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어? 하하! 창문으로는 못 나가네. 막혀있는 거구나. 안 열어주니까 그냥 벽을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건가? 오! 넘어갔다. 하하! 좋아. 이제 저희 집에도 꽤 많이 모였겠죠? 빨리! 저도 만들어서 옷을 입어보고 싶어요. 변신! 우리 집이 고양이였으니까 정말 저는 하나도 못 지었네요. 아니야. 이제 놀러 갔다 왔으니까 많이 모여 있을 거야. 오! 좋아. 이제 지워봅시다. 2층을 지어야지 만들 수 있구나. 얼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여기! 좋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저도 고양이 옷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1층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디를 짓나? 벽을 높여야 되나? 예전에는 타이쿤 할 때 다른 친구 드로퍼에서 나온 것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안되더라고요. 몰래 들어가서 가져오는 거 괜찮았는데 아쉬워요. 착실하게 제 것을 지으면 됩니다. 오! 밖에서 또 결투가 일어나고 있어. 저희 집에 막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저도 문을 설치했습니다. 이거 열고 이제 그만 싸우시고 같이 옷을 나눠 입어봐요. 이거 다른 친구 옷도 들어가면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여긴 아직 2층이 없네. 다른 옷도 입고 싶은데 그래도 꽤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 핸드폰까지 들고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스쿨골도 귀엽다. 이 곰돌이 인형도 뭔가 귀여워요. 이것도 입어보고 싶은데 이 소도 판단을 입었으니까 토끼 토끼도 예쁘다. 저도 빨리 고양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서 타이쿤을 완성해서 변신을 해봐야겠어요. 여기서는 열심히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구경도 하고 친구들 집에도 찾아가면서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점점 빨리 모을 수 있으니까 오! 다른 친구가 뭐야 둘이 싸우는 건가? 우리 집에 오는 건가? 설마 뭐야 칼 들고 왔어 안 돼! 오! 이럴수가! 공격받았어요. 남의 집에 들어오면서 이 판다 옷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무기도 없어. 심지어 무기를 빨리 만들어야 돼. 저기서 공격하는 건 아니겠죠? 빨리 무기가 없어. 판다 인형밖에 없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도망쳐.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채워가지고 일단 검을 다행이다. 서로 막 쫓고 쫓기고 있어. 안 돼! 빨리 다시 태어나. 조금만 더 지우면 된다고? 이 칼을 들고 이거 아직 보호되고 있으니까 못 나가게 막아두고 복수의 시간이다. 이거 오!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15K가 넘었는데 이제 만들 수 있지 않나?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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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 됐다 됐다. 오! 무기는 들었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나가세요! 저쪽이다. 얍! 오! 됐다. 보스에 성공했습니다. 오!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집에. 지붕을 빨리 막아놔야지. 안 되겠어요. 오! 얼마 안 남았다. 에너지. 빨리 빨리! 2층 지붕으로 막아야겠어요. 아무나 들어오네. 집을 지켜야지. 제가 똑똑똑했다면 문을 열어줬을 텐데. 일단 검은 다 가지고 있어. 오! 하트를 마구 날리며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막 담을 넘고 있잖아. 우리 집인데. 이거는 빨리 벽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 오!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네. 경계해야 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오! 구름 타고 오잖아. 뭐야 하늘로도 들어올 수 있어? 오! 뭐야 이 친구는 언제 들어왔어요? 오! 위험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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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구름! 안 돼! 오지 마세요. 오! 공격! 됐다. 모두 물리쳤습니다. 타이쿤이지만. 개친구들이랑 대결도 할 수 있어요. 빨리 2층 지어야 돼. 오! 막 넘어올 수 있잖아. 이럴 수가. 집도 지키면서 빨리 2층도 지어. 저걸 이제 못 들어오겠지? 막아줬으니까 넘어오진 못할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빨리 고양이 옷 만들고 싶다. 여기가 뻥 뚫려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을 타고서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오! 이제 누가 안 오려나? 아 이거 이걸 들고 있으면 문을 열어줄 수가 없네. 어? 인형을 들고 삐꼬삐꼬! 뭐야? 싸우지 않고 들어오겠다는 건가? 들어오세요. 평화적으로 문을 열어드리죠. 하지만 저희 집에서 칼을 들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응징해드리겠어요. 근데 아직 제가 옷을 안 만들어가지고 빨리 캐릭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변신할 수가 없어. 얼른 지워야겠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만들어드릴게요.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업그레이드를 해두고 오 저쪽이다. 저 변형하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 친구도 변신할 수 있겠죠? 아마 고양이 옷을 얻으러 왔을 거예요. 제가 지워드리죠! 어? 이쪽은 드로퍼다. 여기 변형 있으니까 이거 오! 됐다.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입어보세요. 짠! 어? 이거는 그것처럼 판다 옷처럼 안되네. 그러면 모자벗기 있다. 모자벗기 모자벗기에 가면 변신이 될까요? 어? 친구도 완벽하게 변신했잖아. 어? 됐다. 하하하 쌍둥이에요. 이거 엄청 귀엽다. 웃는 모습이 꼬리까지 완벽해요. 어? 다들 쌍둥이야. 쌍둥이 고양이 새 쌍둥이입니다. 우와! 엄청 귀엽네. 오! 이렇게 저의 타이콘은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캐릭터는 얻을 수 있었어요. 오! 귀여워 귀여워. 변신된 채로 만들겠습니다. 지을만한 건 다 지었나? 오! 새로운 모습. 이게 얼굴까지 다 변하는구나. 완전히 캐릭터로 바뀔 수 있네요. 좋아. 여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타이콘도 마무리를 해줘야지. 오! 남은 게 얼마 없으니까 안 되겠네. 무기도 구매해줘야 되는데. 어? 이 친구는 변신했어. 그래. 싸우지 말고 인형으로. 너도 이거 입어보고 싶었구나? 우리 싸우지 말자. 아까 너무 전투가 많았죠. 다들 뭐 우리 집 그냥 막 드나드는구나. 문 열어놨더니 그래. 모두 변신하라고.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다른 걸로 또 변신하고 싶다. 얘들아 싸우면 안 돼. 무기도 열어놔야지. 됐다. 다 갖춰둔 다음에 마무리를 할까요? 다른 친구들도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렇다면 저도 다른 옷을 입어볼 거예요. 이제 꽤 많이 다 지어져서 캐릭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 토끼 옷이 탐납니다. 이것도 한번 변신해보고 싶어요. 똑똑똑 계시나요? 저 토끼 옷이 입어보고 싶어요. 나도 문 열어줘. 인형을 들고 있으면 내려오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캐릭터 옷 바꿔입자. 나도 고양이 옷을 제공할게. 이게 안에 있는 건가? 어 다른 친구도 왔다. 여기서 친구를 불러봅시다. 어 내려왔다. 저 아야 아 무서워. 한번 입혀주지. 공격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해. 다른 옷 입고 싶단 말이야. 이 캐릭터로 변신을 해보니까 판다도 귀여웠는데 고양이도 마음에 들어요. 다른 옷들도 입어보고 싶으니까 일단 제 타이쿤 집 말고 막 들어오잖아. 봐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열어주면 어? 고양이 옷 입고 가는데 저도 토끼 옷이 입고 싶습니다. 다들 귀여운 동물로 변신하면 재밌으니까. 구름 타는 친구도 있고 진짜 안 입게 해줄 거니 입어보고 싶어요. 토끼 옷도 예뻐 보이는데 봐봐. 어 친구 변신했다. 어 문 열어줄 때 들어가면 오 3층까지 있잖아. 아직 2층까지 밖에 못 지었는데. 짠! 오! 토끼도 엄청 귀엽네. 표정이 다 똑같아요. 머리까지 완벽하게 토끼로 변신했습니다. 3층도 있잖아. 다들 다 지은 건물은 아직 없나봐요. 오! 토끼도 예쁘다. 아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여기 우리 집이 아닌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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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우리 집 맞잖아. 아무나 들어오고. 말이야. 문을 닫아놓겠습니다. 분단속을 해야겠어요. 바뀐 캐릭터로 있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3층이 있으니까 오! 나도 3층을 만들었어요. 좋다. 또 다른 캐릭터 옷이 탐나는데 변신할 만한 게 있는지 가봅시다. 어 또 인형 들고 찾아왔잖아. 또 나는 못 입게 하고 자기네 집에 못 가게 해놓고 인형 들고 오면 문 열어줄 것 같아? 열어줘야지. 싸우지 않을 거죠? 인형으로 평화를 확인한 다음 문을 열어주는 거야. 너야지 열리는구나. 그래 갈아입고 가. 난 고양이 옷도 좋더라. 뭐야 또 오잖아. 다른 친구도 너희 옷들도 입혀달라고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인형을 들고 가면 문을 열어주나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결투는 아니야. 빨리 입고 가. 여기 옷이 준비되어 있다고? 벌써 고양이로 변신했나요? 오 오 모자를 쓴 거는 판다가 귀엽고 오 왜 저기서 싸움이 난 거야.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고? 옷만 갈아입고 평화롭게 지내자. 여기 오 고양이 캐릭터 타이큰으로 했지만 저는 토끼가 되어 있습니다. 귀엽네. 다 귀엽다. 또 변신하고 싶은 옷이 아까 판다도 입어봤고 토끼도 했고 오 이 소 요것도 살짝 귀엽지 않나요? 얘는 귀가 밑에 달려있어. 요걸로 변신하게 저도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해왔던 타이큰 그대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 걸로만 오 요거 만들어주세요. 오 됐다. 해금이 돼서 있을 거예요. 이 위쪽에 변신이 있겠죠? 캐릭터 변신이? 오 그러면 다 갈아입어볼 수 있겠다. 오 이거 모자 벗어야겠다. 귀엽네. 완벽하게 오 됐다. 이것도 은근 귀엽지 않나요? 토끼랑 고양이도 예쁘지만 이 소 버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마음에 들어. 나가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입어봤나? 스쿨룩 말고는 동물로 다 입어본 것 같아요. 판다도 해봤고 고양이도 변신했고 토끼도 마지막 소까지 오늘은 걸세 타이큰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곰돌이 옷도 입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